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선덕도자기로서는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준, 장관, 호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두 할 차례인데요. 사두 하기 전에 거기 어제 했던 이 어루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대북 고공박물원 소장의 유괴 어루준이 더욱 귀하다. 딱 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뚜껑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괴 어루준. 이런 것에 뚜껑이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청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사진을 보고 갑니다. 여기 있죠. 이거 선덕 청학 권초문. 여기 라는 게 권초문, 당초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괴관이죠. 유괴 어루준. 뚜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귀하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두. 사두라는 거는 이제 이게 사자가 찌꺼기 사자입니다.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 버리는 통.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타호라고 그러는데 이제 타자는 이제 침타자예요. 그래서 침 뱉는 거. 침 뱉는 용도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아하게 뱉었죠. 아무 바닥에다 뱉는 게 아니고. 하인들은 또 씻느라고 애를 썼겠지만 아무튼 고간대, 양반님네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준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이게 타호입니다. 타호. 사두, 타호. 여기 타자가 이제 침타자라고 말씀드렸죠. 한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쓰면 이게 무슨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면 사두 하면 찌꺼기 사자. 여기는 침타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 한자가 원래 뜻글자잖아요. 표의 문자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사두라고 한다. 타호라고 한다. 일명 준이라고도 하는데 준은 그릇이라는 뜻이지 별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는 편원형이고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카메라에. 여기도 한 점이어서 진기함이 배가 된다. 우린 한 점 나왔다 그러면 좀 긴장하면서 외우기고 싶잖아요. 한 점밖에 없으니까. 청하, 파도, 해두죠. 해수, 초엽, 문, 사두는 대북 고공박물관. 여기도 대북. 대북 고공박물관이 이제 장계석이 이제 국공합작대 전투하다가 이제 패해 갖고 대만으로 갈 때 제일 먼저 챙긴 게 보물부터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한 거죠. 대북 고공박물관 소장품으로 전세하는 게 한 점이다. 전세라는 건 이제 세월을 전해서 내려오는 그런 뜻이죠. 한 점이다. 그럼 뭐 무가지보다 이런 얘기죠. 진기함이 배가가 된다. 그 사진은 이제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있고요. 사진부터 먼저 보실까요? 사진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청하 파도문. 아주 파도문이 역동적으로 그려진 그리고 이제 요 위에는 초엽문이 이제 있습니다. 초엽문 딱 보시면 아 명태꺼네. 여기 이제 하얀 심지가 이제 허연 색깔이 나와 있죠. 명태꺼를 알 수 있고요. 높이가 14.8cm니까 굉장히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서 그냥 침을 뱉거나 찌꺼기를 뱉어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요런 이제 파도문이라고은 또 여기도 한자들이 파도문, 해도문, 해수문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파도조자를 써서 조수문 해도 되고요. 요거는 일단 사두라는 거요. 기형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반해가지고 여기다 뱉어도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고런 이제 기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그 도로계도 이제 나와 있어요. 도로계는 이제 다른 게 나와 있죠. 파도문이 아니고 명, 선덕, 권초문이 이제 여기 있네요. 아까 어루준처럼 권초문, 초엽, 사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3,350만 원 그러니까 위엔, R&B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거는 이제 전세하는 유일한 한 점이라고 그랬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방품입니다. 방품. 대명 선덕현재의 관지가 요 하단 부분에, 복부분에, 밑에 저부에 이제 육자로 돼 있지만 해석체로 요런 것들은 방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덕, 영락을 제가 이제 이런 홍무해서 영선자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을 삼고 오리지널을 보면서 이제 오리지널의 색태, 기형을 잘 알고서 요런 방품을 이제 뭐 방품도 좋은 방품들은 가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5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은 2억이니까 350만 원이면 7억 정도 되네요. 7, 8억 정도. 어휴, 저기 시작가는 그렇게 됐는데 성교가, 그러니까 낙찰가는 700이니까 14억이의 낙찰이 됐습니다. 옛날 얘기죠. 이게 2017년도에 낙찰된 거니까. 그래서 방품도 꽤 나간다, 값이. 그러니까 진품 찾으려고 자꾸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이 좋은 방품, 그런 거 찾으면 뭐 여기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이제 문양되고 나오긴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옛날에 그 홍콩에 그 머리 빡빡 깎인 그 니클로스 차우라는 그 유명한 이제 감정가가 늘 이거 이 아낀 막 닦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유튜브 이제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파노라마로 쭉 이제 사진을 해서 펼쳐놓은 건데요. 살아있는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2억 원이에요. 성교가가. 2억 원이면은 400억 아니겠습니까? 홍콩 쏘도비에서. 이런 거는 이제 진품에, 진품 비슷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품이라도 오리지널과 거의 흡사한 색택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품 찾아 산말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두를 여기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쭉 뭐라고 했냐면 용도가 이제 연회석에 탁자해 놓고 고기뼈나 생선가시 혹은 이제 침을 뱉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사두라는 것은 기형 보셨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호에 이제 승모호가 있고요. 편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포 주자가 있고 이제 배 모양의 주자가 있습니다. 이형호라고, 이게 베리자거든요. 베리자. 여기 베리자. 배 모양의 주자가 있고, 승모호는 이제 원때에 처음 만들었는데 영락, 선덕시에 모두 번져 있고 스님의 모자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스님의 모자 같다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면 승모호. 기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짝 한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출국관호 요거 하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네,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게 승모호. 저기 이제 라마교에 이제 티벳의 불교가 라마교잖아요. 라마교에 있는 승려들 모자가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요게 깔때기 모양이죠. 요걸 이제 승모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양은 이제 팔길상문이 있고요. 연탁팔길상문이죠. 연꽃을 받침태로 쓴 팔보문, 팔길상문이 있는 요기는 이제 여유운두문이 있는데 이제 원대를 닮았는지 요게 이제 세 칸이죠. 이렇게 세 칸, 여유운두문. 요기는 이제 남사채, 티벳 글자로 이렇게 저기 문양이 쓰여있는 요런 거는 이제 뚜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보면 그냥 이거 주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승모호, 승이라는 건 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중의 모자를 닮은 호다. 호는 여기서 주자를 가리키는 거죠. 요런 이제 기형의 모양새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모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교재로 가서 승모호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모호 주자 이렇게 확대해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대의 기형은 이제 뚜껑 모서리가 짧게 위로 쳐들어 있다. 그래서 뚜껑이 이제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뚜껑이 한 개가 있는데 각별히 진귀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백유로 된 것도 있고 홍유, 제나미로 된 것도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 보여드리고요. 요런 설명이니까 카메라를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호. 편호는 이제 편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표주박형이니까 호로병이죠. 호로병. 호로병의 이제 요런 스타일을 이제 편호라고 합니다. 편호. 편호입니다. 편호인데 이제 위에 이제 설명을 쭉 다시 한번 보면 요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대의 쌍이식은 영선 때 유행했으며 이제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문양은 이제 보상윤화문, 보상화문, 혹은 보상윤화 그냥 바퀴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구연부하래는 횡서로 대명 선덕은 육자 해석안을 써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교재에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록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도록에서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명선덕, 윤화, 수대, 여의이, 수대이, 여의이 똑같은 말입니다. 네, 고런 이제 편호라고 말씀드렸죠. 편병. 여기가 이제 이런 문양을 보상화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상화문, 혹은 윤화문. 윤화문. 여기 이제 해석체로 이렇게 대명선덕연제라고 쭉 써 있고요. 그 밑으로 가도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김에 다 보여드리는 거지. 얘 여기도 이제 똑같은 모양이죠. 위에 거는, 가만히 써봐요. 가격이 좀 다르네요. 그죠? 위 거는 362만RNB, 여기는 632만5천RNB. 하여튼 비슷하다. 당연히 방품이죠. 방품입니다. 네, 방품이고요. 방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병을 보여드렸고, 이형호라는 거, 이,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자, 베리자예요. 배모양의 이제 주전자를 말하는 건데, 이제 조형은 원대컷에서 나왔고, 이제 요런 이제 종중매문도 있고, 연탁팔보문을 그렸다. 작고 깜찍하고 참신하고 독특하다며, 뚜껑은 없다 그러는 거죠. 자, 한번 이제 잘 또 보셔야죠. 시청각을 위해서. 자, 여기 송중매문이 있고요. 영락대처럼 영선이니까 똑같이 또 공모양이에요. 소나무가. 이제 뭐 예전에 다 해갖고 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앞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뒤로 갈수록 다 편합니다. 다 그게 그거거든요. 송중매문의 이제 주자가 안 되는 건데, 요게 배 모양이다라는 거죠. 주구, 수구하고 요 손잡이 빼면은 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 이상하다. 배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배가 원래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붙어있거든요. 이 줄기에. 그러고 내려가면, 요기에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 이제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스타일. 배 보면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면, 요 스타일이 이제 배 모양이거든요. 이거 뚜껑을 빼면, 요런 거. 배죠? 요게 배 모양입니다. 배에 꼭다리 있고, 요렇게 하복부로 오면서, 저기 뭐, 좀 복부가 커지는 거. 요런 게 이제, 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나 꺼내왔어요. 배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글소자를 써가지고, 소, 배, 리자 써서, 소리호 이렇게 부릅니다. 소리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호 혹은 그냥, 리형호,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리형호까지는 봤고요. 이제 그 편호, 편호까지 봤고, 병할 겁니다. 병. 병은 뭐, 청와병류가 오히려 다양하니까, 천구병, 옥고춘병 다 있는데, 관이병하고, 외곽방병만 못 봤죠. 천구병은 뭐, 다 봤으니까, 똑같습니다. 영선작이니까, 다 똑같아요. 천구병은 어떻다? 영락대 처음 만들어졌다. 또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대도 있는 거예요. 선덕대도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병 중에서는 제일 그러면 비싼 병이 뭘까요? 제일 비싼 병. 병도 더 급수가 있어요. 바로 천구병입니다. 천구병이 가장 비쌉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옥고춘병이죠. 술병이니까요. 하여튼 관이병하고 외곽방병 볼까요? 천구병은 뭐, 다 잘 아시니까. 외곽방병 보겠습니다. 외곽방병은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나오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빛이 비치네. 외곽방병은 이제 이따 이름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덕청화재에서 매우 특색 있는 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덕대 이제 거의 처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냥 선덕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구의 말린 입술. 이게 이제 말렸죠? 이렇게 이제 입술을 말면 이렇게 동그랗게 통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고요. 목이 길며 목의 양측의 코끼리머리나 용모래의 쌍이를 장식하고 방영추다.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고요. 사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선덕대 오리지널이죠. 청화 견우화문이, 정확한 명칭이 청화 견우화문입니다. 여기 견우화문, 견우화, 쌍이, 쌍이, 귀를 다룰 때 이게 이제 짐승인데 쌍수위, 짐승수자 써서 수위해도 그냥 쌍이라고 해도 됩니다. 쌍이 외곽, 정확히 발음하고, 정확히 이제 표현하면 외곽사방병인데 여기는 그냥 방병으로 해도 마찬갑니다. 방 자체가 사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외곽방병, 혹은 외곽사방병 똑같습니다. 외곽이 뭐냐면, 이렇게 사방병을 해놓고 이 모서리도 깎아버렸어요. 그 외, 외라는 건 작을 외자거든요. 그래서 작게 깎았다, 각을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저쪽에도 또 이렇게 내면을 다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을 다 깎은 겁니다. 그거를 외곽이라고 하고, 사각형이니까 방병이라고 합니다. 외곽방병, 외곽사방병 이렇게 합니다. 기형은 그렇게 됐고요. 목이 좀 이렇게 날렵하게 길고, 입술은 이렇게 말아올려서 이렇게 두툼하다는 것. 두툼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문양입니다. 문양이 나팔꽃 문양이거든요. 나팔꽃 문양에서 이 문양이 이제 나팔꽃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주 선조가 유창하고 아름답게 잘 청화로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을 보면 외반해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작아요. 한 1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유료용으로 된 건 하나 있는데, 그런 기형이 좋아서 예전에 구입을 해놨던 것이죠. 이 견우화문이라는 것은 소를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소를 끌고 가는 꽃이다. 왜냐하면 이 나팔꽃이 약용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설사 변비하면서 그런 위장 쪽에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이걸 사러 와서 소를 놓고 간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팔꽃은 견우화문이라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썰이 아니고 그냥 진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기형, 외곽 방병을 봤고요. 그다음에 관이병. 관이병은 투호죠. 투호라는 건 한나라 때 청동기에서 나온 거대요. 투호를 방하고 투호는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스타일인데 원래 투호는 이 귀가 여기 붙어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민속놀이 가면 화살 같은 거 쌓아놓고 던져서 여기에 꼬린 시키고 여기에 꼬린 시키는 그런 놀이하는 걸 보셨죠? 귀도 하나 달린 게 아니라 귀가 한 4, 5개 달리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옆에도 집어넣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하는 기구가 투호예요. 놀이하는 기구가 투호입니다. 그래서 귀가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선덕대는 좀 귀가 내려왔죠. 그리고 귀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화 된 거죠. 원래는 옛날에 송대도자기하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이거는 좀 세워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유, 송대기형을 닮은 장유 투호인데요. 관이병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화살 같은 걸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쪽에서 던져서 여기다 꼬린 시키고 여기다 꼬린 시키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점수가 높겠죠. 이런 게 관이병입니다. 그리고 관이병이라는 건 사각모라고 해서 벼슬들이 이렇게 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닮은 기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투호다. 투호인데 투호를 닮았기 때문에 투호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그러니까 관이병이니까 옆에 귀가 두 개가 달려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이병입니다. 관이병. 예전에는 송대기형은 이렇게 위에 붙어있는데 청동기 때도 여기에 붙어있는데 지금 선덕되고 귀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 비교해 드리려고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겠네요. 저도 힘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PC에서 착착착 하면 좋겠는데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호를 방한 것이다. 관이병. 투호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관이병이라고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 관이병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한번 말씀해 봐요. 촛대. 촛대 정도 하죠 뭐. 긴 게야. 한 김에 그냥. 촛대는 이제 설명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촛대가 특이한 기형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선덕대 나온 거라서 영락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금속기를 방하였고 상해박물관에 이제 오른쪽에 사진 보여드리면 요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기를 보여드리면 요 내용에 이제 여기 줄 쳐놓은 게 대자 바닥문이 촛불을 촛무를 받을 수 있게 오목하다는 게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조금 살짝 이렇게 오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생활에 쓰던 거였거든요. 요기 이제 촛대 놓는 거고 요게 이제 실 요게 오목하니까 어떻습니까. 초가 이제 촛농이 떨어져서 요기 떨어질 수도 있고 요기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로 밑으로 내려 바깥으로 내리지 말고 여기로 모이게끔 하는 요기 오목하게 돼 있다. 고런 설명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긴 소송할 때 삽자가 무거워 아래로 주저앉을까 봐 요 밑이 이렇게 쑥 들어갔죠. 거기다가 이제 뭐 봉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소송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어에서도 이제 아름다운 게 이 초연문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딱 해놓고 요 가운데에 이제 좀 여백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을 남긴 거는 이제 가운데에 전지화해문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요기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여기 해도 문이 있고요. 그 영선자기는 역시 뭐 뭐 소마리청이기도 하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를 빼야되겠다. 빼니까도 안 되나 선물로 들고 있어야 되겠네. 아무튼 아까 그 영락과 선덱의 촛대를 구별하는 표지가 되는 것은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선덕대가 더 좋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필합 필합은 이제 필통입니다. 요기에 나온 게 필합이죠. 한자가 이걸 이제 경미장 가면 함이라고 해요. 함. 근데 함은 잘못된 용어고요. 합입니다. 왜냐면 이제 합한다는 합자에다가 합자에다가 이제 밑에 그릇명자가 있거든요. 합입니다. 합. 분합. 뭐 필합. 필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필통이죠. 필통. 그러니까 부통입니다. 붓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는 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갖고 붓을 빼서 먹에 묻혀서 이제 물 좀 저기 먹을 묻혀갖고 이제 글씨도 쓰고 막 그러는 용도죠. 필통입니다. 우리 현재 현대로 얘기한 필통이고요. 자 화요 이제 지난 영락때도 한번 봤던 화요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화요는 이제 다른 말로 파베라고 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잡을 파자니까 이 촌잡이가 이제 잡을 파자가 되는 거죠. 파패입니다. 파패.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13.5cm니까 영선 때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슬람 금속계 근원을 했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다. 문양 같은 게 전지연화문이고 여기 이제 모양새가 선덕하고 영락은 틀려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으셨죠. 여기 이제 변형된 연판문이 위아래로 이렇게 다 치장을 하고 손잡이가 틀리죠. 어떻게 틀린가요. 선덕 거는 그냥 손잡이에요. 하지만 이제 영락때 거는 이게 용의 손잡이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락 때는 이제 목이 좀 길어요. 여기 선덕 때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동그랗게 이제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넣어 내려갑니다. 직선으로. 그게 영락이고 여기서 딱 끊고 동그랗게 납작하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선덕이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도 설명을 저기 지난번에 드렸어요. 이제 영락할 때 선덕을 보여드렸죠. 영락할 때 선덕을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영락이니까 잡고 있어야 되나. 잡고 있어야 되겠다. 자 요게 네 요게 용의 손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락 겁니다. 용의 손잡이고 목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요 밑에도 또 직선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이 길게 보이는 거고 저기 선덕은 목이 여기서 딱 끊었으니까 목이 짧은 거지. 손잡이도 틀리고 문양도 틀리죠. 변형 연판문인데 영락은 그래도 좀 아주 화려합니다. 영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요런 이제 여유운두문 그다음에 여기 헤도문을 또 목 부분 어깨 부분에 헤도문을 썼고 여기는 전지화유문을 돌렸고 너무 아름답게 잘 되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똑같이 이제 전지연화문이죠. 전지연화문 요게 이제 그리고 영락 때 요 화요는 탑이죠. 화요는 높이가 9.2cm밖에 안 돼요. 종이 조그맙니다. 어이구 굉장히 조그맣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덕 때 거라고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뭐 요정도 하면서 이제 오늘 저기 선덕 네 번째인가요? 진도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이렇게 담은 비춰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안 비친 부분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봐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제 여러 번 보시면서 이제 또 외울 걸 외우고 그냥 그렇다 설명이네 그럼 설명까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넘어가고요. 또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귀에 있고요. 그래서 영락 때 홍무 때 또 원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은 많이 갔지만 지금도 여기 화요하면서 어이구 지난번에 영락 때 했던 거잖아요. 오늘 또 하면서 영락 때 걸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 자꾸 어 이제 기물도 자꾸 구경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눈에 있고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좋은 도자기 자꾸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 오리지널 같은 거를 자꾸 보시고 그걸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없죠. 없는 거 자꾸 구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거라도 좀 이제 피부가 좋고 골동이 돼 있는 거 골동이 돼 가는 거를 이제 수집하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닦고 만지고 하면서 소장하시면 좋은 기물이 됩니다. 좋은 기물이 되고 나중에 가치도 또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내일부터는 등, 로, 누두 뭐 누두는 이제 깔때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게 깔때기죠. 깔때기 깔때기 요거는 이제 군지 쿤틱카라고 하는 군지고요. 요거는 군지 요거는 이제 조식관 이 저기 영락이 다음 페이지에는 또 실설관도 있네요. 귀뚜라미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식관 실설관 이래갖고 아 그 선덕이 그런 이제 새 모이주고 요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태후가 실설관 보이는 대로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내려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선덕 네 번째 대명 선덕 도자기 네 번째 시간 이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또 그림 사진 보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